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6장 제깍 제깍 나는 지평선을 응시했다. 주로 코순 쪽을. 하지만 놈들은 멀리 돌아 숲을 지나 오두막 뒤쪽에서 날 공격할지도 모른다.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첫날에 병 하나가 바닥났다. 이튿날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병을 개봉했다. 눈은 한층 더 쑤셨다. 참다 못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만약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순록의 무릎 힘줄 소리가 경고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힘줄 소리 대신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다. 바람을 타고 소리에 가냘픈 여운만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미풍이 불어오자 좀 더 분명하게 들렸다. 종소리 시계를 봤다. 11시 그렇다면 오늘이 일요일이란 말인가? 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늘을 기점으로 요일을 계산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일에 근무하는 날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꾸 잠으로 빠져들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망망대해에서 혼자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했다. 그저 배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뒤집히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게 된다. 그래서인지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타고 노 젓는 꿈을 꿨다. 안나를 살려줄 물고기 난 급히 노을을 저었지만 묻혀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계속 노을을 저었고 급기야 손에 살같이 벗겨지며 피가 흘렀다. 노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 그걸로 손과 노을을 한꺼번에 감았다. 바람과 해류와 싸우며 노을을 저었지만 조금도 묻혀 가까워지질 않았다. 그러니 통통한 물고기들이 배전까지 쌓여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흘째 밤 난 잠에서 깨 방금 들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했다. 개인지 늑대인지 몰라도 소리가 전보다 가까워졌다. 밖에 나가 오줌을 싸면서 한 무리의 나무들 뒤로 이동한 태양을 바라봤다. 나뭇잎이 듬성듬성한 우둠지 위로 태양이 어제보다 더 많이 숨어있었다. 술을 마시고 간신히 두어 시간 더 잤다. 다시 일어난 후에는 커피를 끓이고 버터를 바른 빵 안쪽을 들고 밖으로 나가 앉았다. 바르는 모기약 때문인지 피 속의 알코올 때문인지 마침내 모기들이 내 피에 질린 것 같았다. 나는 빵 부스러기로 순록을 가까이 오도록 유인해보려 했다. 쌍안경으로 순록을 바라봤다. 녀석이 머리를 들고 날 바라봤다. 내가 녀석을 볼 수 있듯이 녀석도 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난 손을 흔들었다. 녀석의 귀가 실룩거렸지만 그 외에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이곳의 풍경처럼. 턱은 시멘트 믹서처럼 계속 움직였다. 반추 동물. 마티스처럼. 쌍안경으로 지평선을 살폈다. 축축한 젤을 라이플의 가늠쇠에 발랐다. 손목시계를 봤다. 어쩌면 그들은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접근하려는지도 모른다. 잠을 자야 했다. 바리움을 먹어야 했다. 그는 새벽 6시 반의 날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건 아니었다. 바리움과 귀마개 그리고 파자마. 1년 내내 그러고 자니까. 얇은 팥유리 하나만 달랑 끼워 넣은 날가 빠진 창문은 외부의 모든 걸 집안으로 들인다. 가을 폭풍 후 겨울 추위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망할 놈의 쓰레기차 소리도. 쓰레기차는 일주일에 3번씩 후진으로 정문을 통과해 정원으로. 다시 말해 2층에 있는 우리 집 침실 창문 바로 밑까지 들어온다. 그 망할 전대 속에는 제대로 된 이중유리를 설치하거나 한층 더 위로 이사하고도 남을 돈이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온다 해도 내가 잃은 걸 되찾을 순 없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말고는. 끝내주게 좋은 독일제 잠금장치였다. 지금까지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없는데 왜 잠금장치를 바꿨는지는 신만이 아시리라. 문 밖에는 아빠의 양복을 빌려 입은 소년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셔츠 위로 비쩍 마른 목이 쑥 솟아있고 그 위에는 숯이 적은 앞머리를 내린 큼직한 머리가 있었다. 무슨 일이지? 뱃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알았어. 파자마를 입고 있었는데도 몸이 차가워졌다. 근데 넌 누구야? 신입입니다. 요니 모에라고 하죠. 알았어 요니. 9시까지 기다려줘. 9시에 가게 밀실에서 보자고 옷 챙겨 입고 찾아갈 테니까. 구스타브 킹의 일로 왔습니다. 젠장. 들어가도 될까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왼쪽 가슴 부분이 불룩 튀어나온 그의 트위드 양복을 바라봤다. 대형 권총. 어쩌면 그래서 저렇게 헐렁한 재킷을 입었는지도 모른다. 청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의 강력한 주장으로요. 그가 말했다. 그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것이다. 부질없는 짓이기도 하고. 물론이지. 문을 열며 내가 말했다. 커피? 난 차만 마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집엔 차가 없어. 그가 검지로 앞머리를 넘겼다. 손톱이 길었다. 차 마시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한센 씨. 그냥 차를 마신다고 한 거죠. 여기가 거실입니까? 먼저 들어가시죠. 나는 거실로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매드 잡지 여러 권과 찰스 민거스, 모니카 제터른드의 앨범 서너 개를 옆으로 밀치고 앉았다. 그는 기타 옆 소파에 앉았는데 스프링이 고장난 탓에 몸이 소파 안쪽으로 푹 가라앉았다. 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테이블 위에 빈 보드카병을 치워야 했다. 날 제대로 쏘기 위해서도. 어제 구스타포 킹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발견된 장소는 당신이 시신을 버렸다고 말한 분의 피오르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것뿐입니다. 젠장, 그럼 누가 시신을 옮겼단 말이야? 어디로? 브라질의 살바도르. 난 고개를 주웍거렸다. 대체 누가? 내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오른손을 재킷 속에 집어넣었다. 이걸로. 권총이 아니라 리볼버였다. 크고 검고 흉측하게 생긴. 바리움의 약효가 싹 달아났다. 이틀 전에. 그때까진 멀쩡히 살아있었죠. 나는 계속 고개를 주웍거렸다. 어떻게 찾아냈지? 살바도르의 바에 앉아 밤마다 자기가 노르웨이 마약왕을 엿먹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면 조만간 그 사실이 노르웨이 마약왕의 귀에 들어가는 법이죠. 어리석은 자로군. 그렇긴 해도 어차피 우린 그 자를 찾아냈을 겁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했는데도? 뱃사람은 빚쟁이의 시신을 보기 전까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요니의 얇은 입술이 미소라도 짓는 것처럼 비틀어졌다. 그리고 뱃사람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 냅니다. 당신과 난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는 알아요. 반드시. 그래서 뱃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구스타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킹씨는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쏜 거죠. 뭐라고? 요니 모헤는 어깨를 으쓱이는 듯한 동작을 취했지만 양복 재킷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았다. 난 그에게 빨리 죽는 것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요. 만약 그가 가진 패를 모두 내놓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죽일 거라고 했죠. 당신도 해결사니까 소화기를 잘 조준해서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위산이 비장과 간에 흘러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겐 상상력이 있었다. 뱃사람이 당신한테도 같은 선택권을 주라고 하더군요. 나도 자백하라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당신이 구스타보에게 받은 뱃사람의 돈과 마약을 돌려준다면 그렇다면요. 절반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리움의 약효가 사라지는 것의 단점은 겁에 질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겁에 질리는 건 진짜 더럽게 고통스럽다. 장점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새벽에 구스타보를 급습했던 장면과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구스타보를 흉내내면 어떨까? 그 돈을 반으로 나누면 어때? 당신과 구스타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당신은 구스타보 꼴이 나고 난 당신 꼴이 나라고요. 고맙지만 사양하죠. 그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겼다. 그의 이마가 검지 손톱에 긁혔고 그걸 보자 도마뱀의 발톱이 생각났다. 즉사? 아니면 천천히? 어느 쪽입니까? 한센씨? 나는 침을 삼켰다. 생각해. 생각. 하지만 해결책 대신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선택. 잘못된 선택들이 스쳐갔다. 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창밖에 디젤 엔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아무 걱정 없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쓰레기차 청소부들. 왜 진작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을까? 정직한 노동, 청소, 사회를 위한 보험사, 그리고 행복한 귀가. 혼자이긴 해도 밤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 침대? 어쩌면. 침실에 돈과 약이 있어. 내가 말했다. 갑시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가 리볼버를 흔들며 말했다. 어르신 먼저. 복도를 몇 걸음 걸어가 침실에 이르자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그를 등진 채 침대에 가서 권총을 집어들 것이다. 그런 다음 뒤로 돌아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발사. 간단하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얼굴만 보지 않으면 된다. 침실에 도착했다. 나는 침대가 있는 쪽으로 갔다. 베개를 집어들었다. 권총을 집어들었다. 빙글 돌았다. 그의 입이 딱 벌어졌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안 것이다. 나는 총을 쐈다. 아 다시 말해 총을 쏘울 작정이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총을 쏘고 싶어 했다. 총을 쐈다. 오른손 검지만 제외하고.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가 리볼버를 들어올려 날 겨냥했다. 어리석군요. 한센 씨. 어리석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지 1, 2주가 지난 후에야 치료비를 마련해서 더는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 그게 어리석지. 바리움과 보드카를 섞어 마신 게 어리석지.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총을 쏘지 못하는 건 유전적 장애야. 난 인간 진화의 오점이고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은 즉시 절멸돼야 해. 머리? 아니면 배? 머리. 난 그렇게 말하고 옷장으로 갔다. 전대와 암페타민 봉지가 든 갈색 가죽 가방을 꺼냈다. 뒤로 돌아 그를 마주 봤다. 리볼버의 가늠새 위에 있는 그의 한쪽 눈을 봤다. 다른 쪽 눈은 찡그린 채 감겨 있었고 도마뱀의 발톱은 방아쇠를 감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왜 그가 총을 쏘지 않는지 의아해하다가 이내 깨달았다. 쓰레기차 청소부들. 그들이 창문 바로 밑에 서 있는 상황에서 총성을 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창문 바로 밑. 2층. 얇은 판유리. 어쩌면 나도 조금은 진화라는 걸 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뒤로 돌아 창가로 세 발짝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생존.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세부적으로 100%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난 가방 혹은 권총을 앞에 든 채 창문을 들이받은 것 같다. 판유리는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고 다음 순간 난 추락하고 있었다. 왼쪽 어깨가 쓰레기차 지붕에 부딪히더니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금속 위로 몸이 대굴대굴 구르다가 차 측면으로 떨어져 마침내 맨발이 땅에 닿았고 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서 있었다. 떠들어대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갈색 작업복을 입은 두 청소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우두커니 서서 날 바라보기만 했다. 난 흘러내린 파자마 바지를 축혀올리고 가방과 권총을 집어들었다. 내 방 창문을 올려다봤다. 부서진 창틀 뒤에서 요니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그에게 몽례를 했다. 그는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미소 짓더니 손톱이 긴 검지를 이마에 댔다. 돌이켜보면 일종의 격례로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하,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우린 또 만날 거야. 나는 뒤로 돌아 아침에 태양이 낮게 걸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마티스의 말이 옳았다. 이 풍경, 이 평온함이 날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랫동안 오슬로에서 혼자 살았는데도 여기서 겨우 사흘을 보내고 나니 이 고립감이 일종의 압력, 고요한 흐느낌, 물이나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느껴졌다. 구름으로 뒤덮인 잿빛 하늘 아래 텅빈 고원을 쭉 흘터보았다. 술록은 보이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봤다. 결혼식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식에 간 적이 없다. 서른다섯 살의 남자에게 그건 어떤 의미일까? 친구가 없다? 혹은 시시한 놈들, 누군가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건 고사하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놈들만 진구로 두었다? 난 양동이 속 물에 얼굴을 비춰보고 재킷을 툭툭 턴 다음 권총을 등 뒤 허리춤에 찔러넣고 고순으로 출발했다. 7장 저 아래로 마을이 보일 때까지 걸어 나오자 다시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도를 냈다. 날씨가 추워졌다. 아마 구름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는 여름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고.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 앞 자갈길에 차가 여러 대 주차돼 있었고 교회 안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 저 소리는 신부가 재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결혼식 전에 흥을 도두기 위한 연주일까? 앞서 말했듯이 난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다. 주차된 차들을 보며 혹시 신부가 입장을 기다리면서 타고 있는 차가 있는지 살펴봤다. 번호판이 모두 핀마르크 주 차량임을 나타내는 Y로 시작했다. 검은색 대형 스테이션 외건만 제외하고 그 차의 번호판에는 숫자 앞에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오슬로 차량이다. 나는 교회 계단을 올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몇 개 안 되는 신도석이 가득 찼지만 살그머니 들어가 맨 뒷줄에서 빈자리를 발견했다. 오르간 연주가 멈췄고 난 앞을 봤다. 어디에도 신랑 신부가 없는 걸 보니 아직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다. 앞쪽에 삼이족 전통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삼이족 결혼식 치고는 많지 않았다. 신도석 맨 앞줄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두 개의 뒤통수가 있었다. 하나는 크누트의 헝클어진 빨간 머리였고 또 하나는 검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레아의 윤기 흐르는 머리였다. 그녀의 머리는 일부가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내가 앉은 곳에선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재단 근처에 앉아 신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약간의 웅성거림과 기침소리,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차분하고 엄숙하면서 동시에 신랑 신부를 대신해 쉽게 감동받는 분위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크누트가 뒤로 돌아 사람들을 둘러봤다. 난 크누트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아이는 날 보지 못했다. 아니면 적어도 내 미소에 답하지 않았다. 오르간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놀랄만큼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송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건 결혼식에서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각 모음을 최대한 길게 느려서 불렀다. 당신께 더 가까이 설사 날 들어 올리는 것이 십자가라 하여도 5절쯤 불렀을 때 난 눈을 감았다. 너무 지루해서일 수도 있고 사흘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 틈에 있으니 안심이 돼서일 수도 있다. 아무튼 난 잠이 들었다. 그러다 약한 남부 억양을 듣고 잠에서 깼다. 난 입가에 흐르던 침을 닦았다. 누군가 내 다친 어깨를 건드렸는지 어쨌는지 어깨가 쑤셨다. 눈을 비볐더니 손끝에 잠에 노란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실눈을 떴다. 맨 앞에 서서 남부 억양으로 말하는 남자는 백발에 마르고 안경을 썼으며 지난번에 내가 덮고 잤던 제의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약점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약점. 우리 모두가 가진 그런 약점이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대면하지 않으려고 달아날 수 있는 자였으며 시간이 흘러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며 그냥 어딘가에 숨어버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처벌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릴 찾아내십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예수의 잃어버린 양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해서 이탈한 양이자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게 구원하고자 하는 양이었습니다. 이건 주례사가 아니다. 또한 재단에는 신랑 신부도 없었다. 난 등을 똑바로 세우고 몸을 쭉 늘려 뺐다. 재단 바로 앞에 무언가가 보였다. 검은색 관. 그렇다고는 해도 마지막 여정에 나섰을 때 그는 과거를 잊고자 했을 겁니다. 빚이 없어지기를. 빚을 갚지 않고도 죄가 지워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훗날 그리 되듯이오. 난 출구를 바라보았다. 두 남자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출구 양쪽에 서 있었다. 둘 다 나를 보고 있었다. 검은 양복. 해결사의 복장이다. 교회 앞에 있는 오슬로 차량. 속았다. 날 내 요새에서 유인해 마을로 장례식에 오게 하려고 그들이 마티스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빈관을 앞에 두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 관의 주인은 내 장례식이구나. 저 빈관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들의 계획이 뭘까? 날 어떻게 죽이려는 거지? 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날 해치울까? 손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가져가 권총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총을 쏘면서 도망갈까? 아니면 일어나서 문 옆에 두 남자를 가리키며 저들은 오슬로의 마약상이 보낸 킬러라고 소리쳐 소란을 일으킬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남쪽에서 온 이방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자발적으로 여기 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분명 뱃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줬을 거다. 심지어 레아까지 이번 모의에 가담하게 했을 거다. 만약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속세의 재물에 별 관심이 없다면 뱃사람의 수아들이 나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을 거다. 내가 악마의 화신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건 확실했다. 시야의 한쪽 귀퉁이로 해결사 한 놈이 다른 놈에게 뭔가 중얼거리는 게 보였다. 지금이 기회다. 난 권총 손잡이를 잡고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쏴야 한다. 그들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보이기 전에 휴고 엘리아 센입니다. 그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홀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대구를 잡기 위해서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혹은 속죄하지 않은 행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겠죠. 난 다시 신도석에 털썩 앉았고 총을 등 뒤 허리춤에 찔렀다. 우리는 그가 배에 타고 있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를 용서를 간청하고 천당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휴고를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얘기했던 분들은 모두 그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더군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우리의 양측이인 예수께서 그를 인도해 다시 무리로 돌려보냈다고 믿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가슴을 뚫고 뛰쳐나오려는 듯이 세게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순결하고 강력한 무리여. 누군가가 내게 란스타 성가집을 펼쳐 건네더니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 페이지를 가리켰다. 난 2절부터 함께 불렀다. 크나큰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장해준 신의 섭리에 감사했다. 난 교회 앞에 서서 관을 싣고 떠나는 검은 스테이션 외건을 지켜봤다. 그래도 한 노인이 내 옆에 와서 섰다. 무덤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수장이라도 치르는 게 낫지. 음... 사냥용 오두막에 머문다는 사람이 자네겠군. 노인은 내가 있는 쪽을 히끗 봤다. 그래, 뇌조는 잡았어. 아, 별로요? 그랬겠지. 총을 쐈다면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이런 날씨에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된다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연구차가 오슬로 번호판을 달고 있죠? 아하, 아론센 때문이지. 워낙 허세를 부리는 친구거든. 오슬로까지 가서 저 차를 사왔는데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나 봅디다. 레아는 키가 큰 금발 남자와 함께 교회 계단에 서있었다. 그녀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스테이션 웨건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그녀가 외쳤다. 여러분, 저희 집에 들러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바로 가셔야 한다면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저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익었다. 마치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돌풍이 불자 키 큰 남자가 살짝 휘청거렸다. 미망인 옆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누굽니까? 오베 마리오. 망인의 동생이라오. 역시 그랬구나. 결혼사진. 그 사진은 분명 바로 저기 교회 계단에서 찍었을 것이다. 쌍둥이인가요? 모든 면에서 쌍둥이지. 그럼 우리도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러 갑시다. 혹시 마티스를 보셨나요? 어떤 마티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모양이다. 술 파는 마티스 말인가? 이건 하나 이상이기 힘들지? 아마 오늘 체아푸치게르게에서 열리는 미갈의 결혼식에 갔을 거요. 어디요? 저, 저, 트란스테이넨 말이요. 노인은 바다를, 예전에 잔교를 봤던 쪽에 바다를 가리켰다. 여기서 잠깐 각주 소개해 드릴게요. 트란스테이넨은 고대 석조 기념비로 체아푸치게르게라고 부르는데 생선기름 돌이라는 뜻이다.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며 여기에 생선기름을 바른 데서 연유한다. 전설에 의하면 엄청나게 힘이 센 신화 속 인물인 베아비에 부올라비 하늘 높이 던졌다가 떨어진 돌이라고 한다. 노인은 바다를, 예전에 잔교를 봤던 쪽에 바다를 가리켰다. 이 교도들이 저기서 우상을 숭배한다오. 그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럼 그만 갑시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아득한 북소리와 음악이 들렸다. 왁자짓걸, 술, 여자들. 뒤를 돌아보니 레아가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크누트의 손을 꼭 잡은 채. 망인의 동생과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거리를 둔 채 말없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다. 난 혀로 입안을 훑었다. 아직도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낮잠을 잔 탓이다. 너무 놀란 탓이기도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 수도 있다. 커피를 좀 마셔야겠네요. 내가 말했다.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집은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나는 목례를 하며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과 입 밖에 내지 않은 질문이 날 따라왔다. 날 제외하고는 다들 아는 사이인 듯 했다. 난 부엌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레아를 발견했다. 조이를 표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내민 손을 바라보더니 칼을 왼손으로 바꿔잡았다. 햇볕에 달궈진 돌 같은 손. 흔들림 없는 눈빛. 고마워요. 오두막에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좋습니다. 지금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교회에서 미처 못한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그렇게 서둘러 가실 필요 없어요 울프. 케이크 좀 드세요. 난 케이크를 바라봤다. 난 케이크를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엄만 늘 날 이상한 아이라고 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부엌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나는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다. 하지만 날 뜯어보는 사람들의 강렬한 시선에 압도당한 나머지 창가로 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비가 쏟아질까 걱정이라는 듯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난 뒤를 돌아봤다. 관자놀이가 살짝 희끗해진 걸 제외하면 내 앞에 선 남자는 그녀와 똑같이 검은 머리였다. 거침없이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똑같았다.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이라고 따라하는 건 기만적일 테고.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스스럼 없다 못해 건방지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뻣뻣하게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 비록 오늘 같은 날에 딱히 어울리는 인사는 아니었지만. 난 야콥 사라 목사요. 율... 에... 울프 한센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자가 당신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더군요. 큰 히트가요? 하지만 당신 직업이 뭔지 왜 코순에 왔는지는 모르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위의 라이프를 가져갔고 무신론자라고만 했소. 난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끄덕임이었다. 그런 다음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케이크를 크게 떠서 입안에 쑤셔 넣었다.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우적우적 씹었다. 물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소만. 아울러 당신이 여기 얼마나 머물지도 말이오. 하지만 당신이 아몬드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소. 그는 케이크를 삼키려고 안간힘이 쓰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내 아픈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명심하시오 젊은이.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것을. 그는 말을 멈췄고 난 손의 온기가 옷을 뚫고 살깟까지 퍼지는 걸 느꼈다.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그는 미소를 짓더니 다른 조문객에게 걸어갔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울프 아저씨.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비밀 숨바꼭질 할래요? 크누트가 진지한 얼굴로 날 올려다보고 있었다. 크누트, 난... 제발... 아... 난 남은 케이크를 내려다봤다. 비밀 숨바꼭질이 뭔데? 내가 숨었다는 걸 어른들이 전혀 모르게 숨는 거예요.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웃으면 안 돼요. 엉뚱한데 숨어도 안 되고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는 놀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내가 먼저 술래할게요. 주위를 둘러봤다. 크누트 말고 다른 아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혼자인 아이. 비밀 숨바꼭질. 못할 껍질. 끝까지 셀게요. 시작! 아이는 그렇게 속삭이더니 몸을 돌려 벽을 마주 봤다. 마치 부모님의 결혼사진을 바라보듯이. 그동안 난 접시를 내려놓고 살그머니 거실에서 나가 복도를 내려갔다. 부엌을 힐끗 봤지만 레아는 없었다. 집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난 망가진 볼보를 끼고 돌았다. 차 앞 유리창에 떨어져 있던 빗방울 서너 개가 돌풍에 흔들렸다. 계속 모퉁이를 돌아 집 뒤쪽으로 갔다. 작업실에 열린 창문 아래 등을 기댔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놔줘요, 오배. 당신 취했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앙탈 부리지 말래야.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휴고도 원치 않을 거야. 휴고가 뭘 원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글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지. 늘 원했던 거기도 하고 너도 그렇잖아. 빨리 놔줘요, 오배. 아니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날 밤 휴고에게 그랬던 것처럼. 걸걸하고 술에 취한 웃음소리. 잘난 척 떠들어댔지만 결국엔 남자들한테 순종했잖아. 휴고한테 순종하고 네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그러니 이젠 나한테 순종하라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래야. 휴고는 내 형이고 형이 죽었으니 이젠 너랑 크누트는 내 책임이야. 헛소리 작작해요, 오배.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난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서 있었다. 넌 애 딸린 과부야, 래야. 정신 좀 차리라고. 휴고하고 난 모든 걸 공유했어. 휴고도 내가 그러길 원할 거야. 정말이라니까. 나도 그러길 원하고. 자,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자. 아, 이런 시발이야. 문이 쾅 닫혔다. 욕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크누트가 짐 모퉁이를 돌아나왔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크게 벌렸고 나는 고함과 함께 내 존재가 발각날 거라고 마음을 졸였다. 하지만 무성 영화에서처럼 소리는 나지 않았다. 비밀 숨바꼭질. 나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서둘러 아이에게 달려가며 항복의 뜻으로 두 손을 들었다. 그러고는 아이를 착오로 데려갔다. 이번엔 내가 서른세까지 셀게 해. 난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아이 엄마의 빨간 폭스바겐을 마주 봤다.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숫자를 다 센 후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부엌에서 혼자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저기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뺨은 삼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반짝거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코를 훌쩍거렸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도움을 좀 받지 그래요. 아, 다들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냥 바쁜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그렇게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졌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난 그냥 가기 전에 잠깐 앉았다 가려는 것뿐이니까요. 거기서는 별로 말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크누트만 제외하고요? 아, 거의 대부분 크누트가 말하죠. 똑똑한 아이예요. 그 나이 때 아이 치고는 생각이 많더군요. 그 애는 생각할 게 많죠. 그녀는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네,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 한다는 걸 입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막상 말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 정리되어 나온 듯 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듯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명료한 논리의 산물이었다. 크누트와 단둘이 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난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감자 깎는 소리가 멎었다. 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가족도 없고요. 당연히 상속인도 없죠. 무슨 말이에요, 울프? 그래,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창문 밑에 서 있던 그 짧은 몇 분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인가? 만약 내가 사라지면 벽에 달린 찬장 왼쪽에 느슨한 판자 뒤를 보세요. 이끼 뒤에요. 그녀는 감자 깎는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어디 아파요, 울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먼 곳을 보는 듯한 그 푸른 눈동자로 날 응시했다. 오배가 보고 빠져 죽은 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큰이투랑 난 잘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쓸 때를 찾고 있다면 이 마을엔 가난한 사람들 천지에요. 난 양볼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 밀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다시 동작을 멈췄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크누트가 당신을 보고 기뻐하더군요. 천만에요. 난 그렇게 말하고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틀 뒤에 예배가 있어요. 여섯시에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도 환영이에요. 나는 크누트의 침실로 보이는 방에서 아이를 찾아냈다. 침대 밑에 크누트의 앙상한 다리가 삐죽 나와있었다. 적어도 두 사이즈는 좋게 작아 보이는 축구화를 신고 있었다. 내가 아이의 다리를 아래로 쭉 잡아당기자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다. 난 크누트를 들어올려 침대에 내던졌다. 이제 가야겠다. 벌써요? 하지만 축구공 있니? 크누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랫입술을 뿌루퉁하게 내밀었다. 좋아 그럼 차고 문에 대고 공 차는 연습을 하렴. 원을 그려서 거길 향해 있는 힘껏 발로 차. 되돌아오는 공은 몸으로 막고 이걸 천번 하면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네가 축구팀의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할 거야. 난 축구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습하면 들어가게 될 거야.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아? 엄마는 들어가도 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스포츠에 정신을 팔면 하나님한테서 멀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주일마다 소리 지르며 공을 따라다닐 수 있어도 우리의 주일은 성경에 바쳐야 한다고요. 그렇구나.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하셨니? 아이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무 말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의 관심사는 오로지 크누트는 말을 멈췄다. 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알기 때문이다. 난 숱하게 많은 휴고를 만났고 그 중 일부는 내 고객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식의 도피를 좋아했고 그렇게 발산할 수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 아이가 내게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그 따뜻한 몸이 떨리는 걸 느끼고 있자니 어떤 아버지도 여기에서 도망칠 순 없으리라는 도망치고 싶어하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배의 키에 우리를 동여매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는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든 안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배를 버린 사람인데 난 크누트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풀었다. 예배 올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너한테 또 맡길 일이 있어. 좋아요. 이것도 비밀 숨바꼭질 같은 거야.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우와 멋지다.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오니? 네 번 와요. 두 번은 남쪽에서 두 번은 동쪽에서 두 번은 낮에 두 번은 밤에 좋아. 낮에 남쪽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가서 지켜보렴. 버스에서 네가 모르는 사람이 내리면 곧장 나한테로 와. 뛰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옷으로 번호판을 단 차를 봤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알겠니? 내게 보고할 때마다 5크론에씩 주지. 비밀 스파 임무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셈이야. 응. 아저씨 업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보자 크누트. 난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키가 큰 금발 남자와 마주쳤다. 그가 아직 바지 벨트를 더듬거리는 동안 뒤에서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날 봤다. 오베 엘리아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내가 말했다. 술에 찌든 그의 무거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느껴졌다. 나는 길을 조금 내려가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바람을 타고 북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허기는 이미 채워졌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충족되었다. 이제 당분간은 다시 혼자 있을 수 있다. 이제 집에 가서 실컷 울어야겠어. 토랄프는 가끔씩 늦은 밤에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 말에 다른 술꾼들은 늘 크크 웃었다. 토랄프가 정말로 그렇게 울었다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앵그리맨 음반 좀 틀어봐. 바닥까지 내려가 보자고. 우리 집에 오면 토랄프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가 정말로 차일스민거스를 좋아했는지.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 가수의 별명이 재즈게 앵그리맨 이었다고 하네요. 그가 정말로 찰스 민거스를 좋아했는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소장한 재즈 음반 중에서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는지. 혹은 그냥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토랄프와 나는 가끔씩 그 밤의 어둠으로 들어가곤 했다. 이제 우린 완전히 비참해졌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토랄프와 난 그걸 검은 구멍이라고 불렀다. 핑켈슈타인이라고 하는 남자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면 무엇이든 심지어 빛까지도 빨아들이는 우주의 구멍을 발견했다고 한다. 구멍은 너무 검어서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는데 우리 상태가 딱 그랬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어느 날 중력장에 갇혔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절망과 끝없는 자포자기의 검은 구멍에 빨려 들어간다. 그 안에선 모든 것이 바깥세상의 거울상이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지 계속 자문한다. 그냥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둔 채 우리처럼 낙담한 영혼인 재즈계의 앵그리맨 찰스 민거스의 음반을 듣고 연병할 앨리스가 토끼굴에서 나올 때처럼 반대편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핑켈슈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구멍 반대편에 이상한 거울상에 나라가 있다고 한다. 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종교 못지않게 훌륭하고 믿을만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길이 뻗어있는 쪽을 바라봤다. 솟아올랐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풍경도 바라봤다. 사라진다. 멈춘다. 저기 어딘가에서 긴 밤이 시작되었다. 멈춘다.